한국인의 영어 두통 영어 두통 앤 타일러 타일러의 진짜 미국식 영어 오늘은 신태섭씨의 영어 두통 사연인데요 최근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계속 놀아달래서 제가 자는 척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또 어떻게 알았는지 아빠 자는 척하지마 자는 척하는 거 다 알아 에휴 아이들을 속일 수가 없었어 근데 이 와중에 자는 척하지마가 역으로 볼까 궁금하더군요 척척박사 타일러 알려주세요 자는 척하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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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타일러가 알려줄라 하고 있는데 애들 앞에서 자는 척하는겨 내가 눈물이 타일러의 진짜 미국식 영어 1226번님이 1년만에 복직해서 철파엠 1년만에 듣거든요 근데 타일러 목소리가 그대로라 눈물이 치익 돌았어요 마음이 안정되는 느낌입니다 타일러 늘 그곳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하셨네요 철파엠의 빌트인 가구 늘 여기 있는 남자 타일러 라시 굿모닝 굿모닝 와 세상 타일러가 철파엠과 함께한 지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한데요 처음부터 하지 않았어요? 한 두 달 정도 있다가 들어왔던 것 같아요 거의 2016년 결부됐으니까 진짜요? 17, 18, 19, 20 와 해수는 거의 5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거의 창단 멤버 5년 멤버죠 근데 여전히 철파엠이 오는 건 어때요? 신나고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신나죠 타일러가 사실 철파엠 하면서 거의 영어 선생님으로 이미지 굳힌 거 있지 않나요? 국민영어 선생님 타일러 라시 감사하고요 제가 감사하죠 타일러는 과연 이럴 때가 있을까 싶은데 자는 척 하지마 사람인지 자는 척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안 자는데 이렇게 자는 척 하고 비행기 탈 때요 오 비행기 탈 때 왜 비행기 탈 때 자는 척 해요?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으니까 승무원이나 이렇게 너무 잘해 주시지만 가끔은 그냥 그냥 조용히 있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좀 비행기 탈 때 저만 그런가요? 저도 있어요 자는 척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근데 꼭 그럴 때 야 안 자는 거 알아 이러잖아요 그 다음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려 말하면 자는 척 하지마인데 자 빵발에 준비하시고요 뭐뭐 하지마니까 don't do not 뭐 뭐 인척 하다가 pretend란 게 있어요 p-r-e-t-e-n-d pretend hey do not pretend to sleep don't pretend to sleep 그게 좋긴 해요 너무 굉장히 맞는다고 치고 싶은데 시제가 시제가 이 사연에 조금 더 맞춰질 수가 있어요 그 pretend랑 sleep라는 동사 사이에 다른 동사가 필요합니다 아 다른 동사가 필요하군요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그렇죠 do not pretend to be sleeping be 그리고 sleeping 다른 형태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들어볼게요 어 뭐지? don't pretend to be asleep 아 asleep으로 네 one more time please one more time please don't pretend to be asleep don't pretend to be asleep 일단 asleep 스플링 알려주신다면요 asleep asleep a-s-l-e-e-p asl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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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로 asleep asleep 그대로 그냥 잠자고 있는 상태를 잠자고 있는 상태를 asleep asleep 그 정도로 중요한 우리가 asleep도 배웠는데 그리고 asleep하고 sleep의 차이는요? 그냥 sleep sleep는 수면이에요 아 슬리프 수면 그러니까 수면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asleep는 수면 중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잠자고 있는 중이고 asleep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asleep 슬리프 슬리프 배웠지만 오늘 사실 우리 포인트는 pretend 잖아요 그렇죠 인척하는 인척하는 거는 왜 미드 보면 그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막 누구 뒷담하고 있어 아 뒷담하고 있어 근데 한 사람이 들으면 pretend I'm not here 나 없는 셈 쳐 pretend I'm not here pretend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렇죠 pretend I'm not here pretend를 많이 사용하죠 pretend 스펠링 한번 짚어주세요 pretend P-R-E-T-E-N-D pret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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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일러 오늘도 즐거우세요 Bye Bye Bye